절차도 안 지키고 사모인의 벽통 문제였다. 온통 하자 수정인데 그 하자가 전혀 취해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던 건요. 그게야말로 날치기 아니에요. 절차! 무슨 말이지? 거짓말 말하지 마세요. 그쪽이 있느냐. 시끄럽다. 시끄럽다. 볼법 아니면 반칙인데. 불법인거야. 취약이네. 아 좀 차가운 있는데 좀 가시던지. 아이 시끄러워요. 아이 시끄러워요. 귀운처 가지면 좀 가주세요. 귀운처 가지면 좀 가주세요. 귀운처 가지면 좀 가주세요. 귀운처 가지면 좀 가주세요. 귀운처 가지면 좀 가시는거에요. 가주세요. 아니 우리 경험을 못하셨잖아요. 아는거야. 아는거야. 왠 잡수도 여기 보좌님은 뭐하는거야. 누구세요? 아 그게 있어. 공제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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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에요. 아르바이트